안녕하세요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방식으로 시계 추천 리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최고의 다이버 시계, 최고의 빌드 시계 추천 리스트는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좀 가격 순으로 줄 세우는 게 조금은 저는 식상한 것 같고 시계에 담긴 스토리를 중심으로 다음 시계를 결정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자랑할 만한 스토리가 있는 시계 특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의 모습을 결정했다고 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헤리티지가 있는 시계들만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10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록들을 중심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시간 관계상, 제 지식의 한계상 모든 브랜드의 최초의 기록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빠진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중요도 순서로 정리된 리스트는 아니라는 거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중 시계가 먼저 나와 있었잖아요 언제부터 손목에 시계를 차게 된 걸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손목 시계는 1810년에 등장을 합니다 카롤린 미라라는 인물이 브레게의 창업자한테 꼭 손목에 찰 수 있는 브레이슬리 시계를 주문을 했던 건데요 이 카롤린 미라가 누구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여동생이었고 남편과 함께 1808년부터 1815년까지 나폴리를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브레게의 팬이었다고요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가 만드는 작품들의 매료가 돼가지고 굉장히 여러 개, 10개 이상의 브레게 컬렉션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브레게가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에 따르면 시계는 약 2년 반 만에 완성이 돼가지고 1812년에 이 카롤린 여왕한테 전달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계의 실물이 우리한테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는 시계의 외관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1849년과 1855년의 수리 기록인데요 기록에 따르면 카롤린 여왕의 시계는 길쭉한 장방형의 케이스에다가 촘촘한 금사로 엮은 브레이슬릿이 채워져 있었고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가 그려진 실버 기옷의 다이얼에다가 쿼터 리피터, 문페이즈, 온도계 등의 다양한 컴플리케이션을 갖췄다는 메모가 있습니다 2002년에 브레게는 이 메모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시계로 재해석을 해서 레인드 네이플, 번역하면 나폴리의 여왕이라는 뜻인데요 기록 속 시계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브레게를 대표하는 여성 시계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건 남자들이 차기 시작한 건 언제일까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실 텐데 손목에 차는 걸 목적으로 개발된 최초의 남성용 시계로 많은 사람들이 지목하는 것은 까르띠의 산토스입니다 선구적인 비행사였던 알베르토 산토스 디몽이라는 사람이 비행을 하면 당시의 비행기는 굉장히 흔들리고 운행 환경이 엉망진창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켓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회중 시계를 꺼내보는 게 시간 낭비고 실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대단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자기 친구였던 루이 까르띠한테 하게 되는데 친구의 불편을 가볍게 듣지 않고 1904년에 산토스를 위해서 특별한 시계를 제작을 해줍니다 케이스에 가죽 스트랩을 연결해서 손목에 찰 수 있게 만든 최초의 파일럿 손목 시계이자 남성이 찰 수 있는 손목 시계로 의도된 시계였는데요 이게 못생겼다면 그냥 최초로 존경받고 끝났을 텐데 아직도 산토스 컬렉션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인기 컬렉션이 된 이유가 유니크한 스타일이 있는 시계였습니다 사각 베젤 위에 아이코닉한 리벳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프랑스의 에펠탑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원시적인 비행기의 외향 같은 것도 연상시키기도 해서 너무 멋있는 거죠 보통 사람이 보기에도 방사형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로마자 인덱스 다이얼을 쓰는데 파리지행이 갖고 있는 우아함이나 비행기 조종사가 느끼는 속도감 같은 게 표현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경하는 스타일이 이 시계에 있었던 거죠 산토스라는 비행사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당대의 인플루언서, 셀럽 같은 인물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 유행을 했던 면도 있고요 1911년에 까르띠에는 이 산토스 워치를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전격 출시를 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까르띠에는 산토스 워치를 다양한 변주를 통해서 선보이고 있는데 원작에 제일 가까운 디자인을 찾으신다면 매뉴얼 와인딩에 산토스 디몽 워치 이게 제일 원래 산토스가 샀던 형태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32년으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월드타임 시계가 이때 나오는데요 물론 표준시 개념이 없을 때 여러 개를 시계 하나에 다 때려박아가지고 월드타임 시계를 만들던 그런 것까지 월드타이머로 인정하면 세계 최초가 더 빨라지긴 합니다만 우리가 아는 형태의 전 세계 시간을 단일 무브먼트로 보여주는 현대적인 월드타이머는 1930년대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 단일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월드타임 시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는 전 세계 도시들의 시간대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다수의 도시들이 그냥 해가 중천에 뜨는 시간을 정오로 삼아가지고 다양한 시간대가 난립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세계 표준시라는 게 채택된 거는 1883년의 일이고 전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 정말로 이 개념이 법제화돼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걸 보면 1920년대부터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표준시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기술적 어려움도 따랐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전 세계 도시들의 시간을 다 표현하면서도 다이얼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단순화 시키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당대에 천재적인 워치메이커였던 로이 코티에라는 사람이 시층과 연동되어서 회전하는 24시간 링을 개발을 해가지고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베젤이나 챕터링에다가 24시간 링에 대응하는 24개 도시를 적어두어서 현재 시각만 맞추면 모든 도시의 시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원래 코티에는 지역의 작은 보석상을 위해서 월드타임 시계를 공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상급 브랜드들의 제작 의뢰가 세도를 하게 됩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월드타이머 중에 하나는 1932년에 바제론 콘스탄틴의 회중시계 모델번호 3372번 그리고 최초의 월드타임 손목시계는 뭐냐 1937년에 등장한 파테클립의 모델번호 515 HU라는 시계를 언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5231 같은 현행 모델들 보면 약간 개선되긴 했지만 코티에가 만든 기본적인 형태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에나멜로 지도 표현된 것도 그렇고 정말 하이엔드워치를 꿈꾸시는 분들은 꿈의 시계로 생각하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의 헤리티지까지 있으니까 더 멋있죠 자 그리고 2년 뒤인 1934년에 우리가 아는 형태의 손목시계 크로노그래프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 이제 손목에서 구동하는 스톱워치 크로노그래프를 가장 먼저 만든 거는 1913년에 론진인데요 브라이틀링이 여기다가 1915년에 별도의 푸셔를 달아가지고 크로노그래프 기능이랑 크라운이랑 분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1934년에 스타트 스톱 기능만 전담하는 푸셔랑 리셋 푸셔를 분리를 해가지고 최초의 듀얼 푸셔 크로노그래프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장점이 생긴 게 원래는 이제 푸셔가 하나이기 때문에 스타트하고 스톱한 다음에는 다음에 누르면 바로 리셋이었거든요 리셋이랑 스타트 스톱이 구분되니까 잠깐 스톱워치를 멈췄다가 다시 측정을 시작하고 불연속적인 사건도 이어서 측정할 수 있게 됐다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심미적으로 봐도 굉장히 균형감 있는 크로노그래프 디자인이 이때 생겼다 여기에 대응하는 브라이틀링 모델은 딱 정확하게 대응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20세기 중반에 크로노그래프 디자인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프리미에르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53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953년에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있죠 누가 최초의 상용 다이버 시계 그러니까 베젤이 달려있고 야광 도료가 막 꼼꼼하게 발려져 있는 현대적인 형태의 다이버 시계를 만들었는가 를 놓고 롤렉스랑 블랑팡이랑 싸우고 있거든요 한동안 블랑팡이 처음일 거라고 했는데 여러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상용화에 성공한 건 롤렉스가 빨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역사가들이 계속 싸워가지고 이기는 편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 저는 세계 최초의 GMT 시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MT 시계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비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간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장거리 비행이 잦아지기 시작하니까 파일럿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했던 거는 스케줄 타임의 기준이 되는 그리니치 표준 시각과 현지 시각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멀티타임 시계였습니다 비교적 작은 회사였던 글라이신이 누구보다도 빨리 이수요에 응답을 하게 되는데요 글라이신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전용 무브먼트를 따로 개발하는 대신에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 시침이랑 24시간에 표시하는 회전식 배제를 조합하는 기질을 발휘해서 최초 경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개발비와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요즘에는 막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프로토타임 만들고 베타 버전도 만들고 이런다면은 글라이신의 임원이었던 샘 글러라는 사람이 출장을 가던 중에 우연히 조종실에 초대를 받아서 기장으로부터 현 시대의 파일럿에게 필요한 시기에 대해서 조언을 듣게 됩니다 이거를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글러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본사에다 편지를 써 가지고 내용을 전달하는데요 그 조언이 현실화된 시계가 바로 웨어맨이었던 겁니다 실제 파일럿의 조언에 따라서 만들어진 만큼 현장의 요구에 잘 부응을 했고 별도의 무브먼트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일반 시계에 비해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장만할 수 있는 시계라는 점에서 파일럿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스탠다드 시계를 찾는 민간 항공사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글라이신은 빈티지 눈 같은 모델 보면은 최초의 에어맨 시계를 거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하는 모델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 시대잖아요 우주 시계의 계보를 쭉 정리를 해보면은 우주에 진출한 최초의 시계라고 하면은 1961년에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착용한 폴료트 슈트르 만스키에라는 시계가 있거든요 이에 질세라 1962년에 미국의 스콧 카펜터라는 우주비행사가 브라이틀링의 코스모넛을 착용을 합니다 우주에 진출한 최초의 스위스 시계라고 하면은 브라이틀링의 코스모너인데요 하지만은 우주 시계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시계는 따로 있죠 문화치라고 또 더 잘 알려져 있는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프로펙셔널입니다 이 시계는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도달했던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의 모험을 함께 했습니다 달에 다녀온 최초의 문화치가 암스트롱의 것이냐 올드린의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달에 먼저 발을 디딘 사람은 암스트롱이긴 하지만은 언젠가 암스트롱이 착륙선 계기판이 고장나는 바람에 자기 시계를 대신 벗어놓고 내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 논란은 최초의 문화치가 분실되었느냐 아니냐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암스트롱이 착용했던 시계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잘 보관되어 있는데 올드린이 찾던 거는 같은 박물관으로 이관하는 중에 분실을 했습니다 달 착륙이 이제 55주년인가요 올해가? 거짓말처럼 선물처럼 다시 나타나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이제 1969년에 쿼츠 혁명이 일어나죠 세이코가 세계 최초의 상용 쿼츠 시계를 발표하는 해인데요 저는 좀 더 표준이 되지 못했던 좀 슬픈 세계 최초에 주목해보고 싶은데요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도 이때 나옵니다 모터레이싱의 전성기이기도 하거든요 1960년대가 수동 크로노그래프가 큰 인기를 누렸는데 새롭게 3앤즈 오토매틱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수동 크로노그래프의 인기를 위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시계 회사들이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의 장점과 크로노그래프의 장점을 결합한 시계를 빨리 내놔서 부수율은 모조리 흡수해야 앞으로 시장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판단하에 과거의 적들이 손을 잡게 되는데요 브라이틀링, 호이어, 해밀턴, 뷰렌 여기에 두부아드프라즈라는 모듈 회사까지 광범위한 동맹이 하나 있었고 제니스랑 모바도 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이코까지 해가지고 3파전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좀 논쟁적입니다 다 1969년에 나오기는 해요 가장 먼저 언론에다 발표한 게 승자라고 하면 1월에 언론에다가 프로토타입을 발표했던 제니스 모바도의 엘 프리메로가 승자입니다 오게르츠의 고진동에다가 일체형으로 설계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를 내놨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 전 세계 시장에 판매를 시작했는가 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해 여름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간 브라이틀링, 호이어, 해밀턴 동맹의 크로노매틱이라는 무브먼트가 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솔루션이 달랐는데요 뷰렌의 마이크로 로터가 들어간 초박형 무브먼트에다가 디부아 데프라즈의 크로노그래프 모듈을 올리는 방식으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었던 두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본격적인 양산에 성공했는가 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세이코의 6139가 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니스는 크로노마스터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69년의 모델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고요 태그호이어에도 크라운이 왼쪽에 있는 아이코닉한 크로노매틱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따르는 모나코 컬렉션이 있죠 그리고 해밀턴에서는 인트라매틱이라는 이름으로 크라운 위치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정상화 되어 있는 60년대 디자인의 크로노그래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취향대로 지지하는 회사 따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1972년에는 세계 최초의 전자 디지털 시계가 나옵니다 메인 스프링의 동력을 통해 가지고 숫자 디스크를 회전시켜 가지고 시간을 보여주는 기계식 디지털 시계는 19세기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배터리로 구동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디지털 시계는 굉장히 뒤에 나온 거죠 지금은 디지털 시계가 저가 시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지만은 한때는 이제 핸즈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이 정확한 시간에 한눈에 볼 수 있는 최신 기술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1972년 4월에 해밀턴이 자의사인 펄사를 통해서 세계 최초의 전자 디지털 시계 P1을 내놓거든요 절대 싸지 않았습니다 18K 옐로 골드 소재로 케이스랑 브레이스릿을 다 만들었고요 2100달러에 팔았습니다 이게 당시에 어지간한 패밀리카 가격보다도 비쌌고요 기술적인 한계에는 분명했습니다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평상시에 화면이 꺼져 있어야 됐거든요 사용자가 케이스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비로소 LED가 발광을 하면서 시화분이 표치됐고 초단위 시간을 보려면은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 됐습니다 이런 불편함에도 초도 물량 400개가 출시 72시간 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고요 지난 2022년에 출시 50주년을 맞아서 이 시계를 기념하는 PSR 컬렉션을 내놨습니다 펄사가 계속 잘 됐으면은 해밀턴이 지금도 펄사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펄사의 사용권은 세이코에 팔린 상태라서 원작자임에도 불구하고 PSR 컬렉션을 내놓게 되고요 새로 나온 모델은 LCD와 LED의 장점을 결합해서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시간을 읽을 수 있고 배터리 효율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배터리가 빨리 닳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1986년으로 넘어가면은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트루비용 시계가 나옵니다 이스케이프랑 밸런스를 케이지에 담아서 회전을 시켜가지고 중력이 시계의 정확도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시스템이 트루비용인데요 처음 개발된 거는 1795년 아브라함 루이브레게에 의해서입니다 이게 손목시계로 옮겨진 거는 1940년대에 파테필립이나 LIP 같은 브랜드에 의해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루비용을 그저 하나의 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천대 하이엔드 워치 메이킹의 주요 장르로 격상시킨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게 오데마 픽이었습니다 1986년 바젤 페어에서 라 트루비용 오토매틱라는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트루비용 손목시계를 선을 보이는데요 이 시계를 그동안은 2870이라는 무브먼트는 여러 면에서 혁신적이었습니다 티타늄 캐리지를 활용해서 당시 기준으로도 가장 작고 가장 가벼운 트루비용 무브먼트였을 뿐만 아니라 케이스를 포함해도 가장 얇은 트루비용 손목시계이기도 했고 360도로 회전하는 일반적인 로터 대신에 망치형에 좌우로 움직이는 로터를 달고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얇은 시계 경쟁을 하면서 만드는 무브먼트랑 케이스가 일체화된 그런 설계 같은 것도 사실은 오데마 픽에가 이때 보여준 거죠 이 유산을 정확하게 계승하는 시계가 오데마 픽에 남아있다고 하긴 힘든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닮아있는 현행 모델을 꼽으라면 로얄워크 셀프와인딩 트루비용 엑스트라 씬 이런 시계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37mm 모델에 장착한 칼리버 2968 모브먼트의 두께를 보면 3.4mm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얇은 오토매틱 트루비용 시계의 전통을 계승하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같은 해에 세계 최초의 세라믹 시계도 등장을 합니다 스틸보다 가벼우면서 견고하니까 세라믹 시계가 등장하면서 흰 소재 시계 시장이 경쟁이 본격화되는데요 하지만은 워낙 고온에서 완성되는 소재인데다가 소결 과정에서 부피가 3분의 1로 줄어들기까지 하거든요 이걸 잘 계산해가지고 시계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누가 먼저 세라믹 시계를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세라믹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금속과 세라믹의 복합 재료까지 포함한다면 스토리가 약간 복잡해지는데요 1962년에 라도가 세계 최초의 스크래치 방지 시계를 표방하는 다이아스타를 텅스텐 카바이드 케이스에 선보인 적이 있고 1980년대 초에는 오메가가 써멧이라는 소재의 C마스터를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세라믹을 정리하자면 산화 지루코린 파우더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세라믹이 들어간 최초의 케이스는 1986년에 등장합니다 IWC의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다빈치 퍼페츄얼 캘린더 모델번호 3755라는 시계인데요 블랙 세라믹 소재의 케이스에다가 옐로우 골드까지 더한 굉장히 실험적인 모델이었고 커트 클라우스가 디자인한 단순하고도 효율적인 퍼페츄얼 캘린더 메커니즘 때문에도 지금까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빈티지입니다 IWC의 다양한 색상의 세라믹 케이스를 장착한 파일럿 시계들을 선보이면서 세라믹 시계의 선구자라는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탑건 우드랜드 에디션 이거를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6년에 세계 최초의 애뉴얼 캘린더 시계가 등장합니다 퍼페츄얼 캘린더보다 애뉴얼 캘린더가 늦게 나온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이걸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애뉴얼 캘린더는 이제 30일로 끝나는 달과 31일로 끝나는 달을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캘린더 기능을 일컫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3월 1일에만 날짜를 수정해주면 되니까 일반적인 캘린더 시계보다 날짜를 관리하기가 훨씬 편리하죠 물론 캘린더 컴플리케이션의 정점에는 6년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줘서 2100년까지 날짜를 다시 맞출 필요가 없는 퍼페츄얼 캘린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애뉴얼 캘린더는 퍼페츄얼 캘린더에 비해서 세팅이 손쉽고 가격이 좀 더 접근 가능하다는 상대적 장점이 있죠 최초의 애뉴얼 캘린더 시계는 1996년에 바젤 페어에서 공개된 파테필립의 5035라는 시계인데요 37mm 직경의 모델은 당시 파테에게 퍼페츄얼 캘린더 모델의 40%가 안 되는 가격으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새로운 상업적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모델이라고 하면은 5396을 언급할 수 있는데요 원작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디스플레이 방식이 완전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원작 5035를 보면은 요일과 월 24시간 표시를 서브 다이얼로 표시하고 날짜는 창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현행 5396을 보시면은 요일과 월 표시는 창 안에 넣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작이 더 클래식한 느낌이 나고 고전미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파테필립의 경우에는 현행 모델이 더 클래식하고 고전미가 넘치는 레이아웃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 오히려 개선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계인 것 같습니다 1999년에는 세계 최초의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 시계가 나옵니다 1754년에 토마스 머지가 고안한 레버 이스케이프먼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이죠 이게 200여 년 동안 어깨의 표준으로 군림해온 방식인데요 영국의 워치메이커였던 조지 데니얼스가 레버 이스케이프먼트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구동 과정에서 팔레포크의 보석이랑 이스케이프 휠의 톱니가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마모가 쉽게 발생하고 에너지 전달의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1976년 데니얼스가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은 하나의 축에 두 개의 톱니바퀴를 얹은 이스케이프 휠과 세 개의 보석이 달린 팔레 레버를 활용합니다 레버 이스케이프먼트에 비해서 마찰이 적게 발생해서 에너지 손실이 적고 윤활의 필요가 줄어들어서 정비 주기가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메가는 데니얼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의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케이프먼트를 처음 적용한 시계는 1999년의 드빌 컬렉션인데요 에타 2892 무브먼트에다가 코엑시얼을 더한 칼리버 2500으로 구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레버 이스케이프먼트를 대체할 시스템이 수없이 제시됐지만 대량 생산과 제품 하에 성공했다고 할 만한 대화는 현재도 오메가의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모델은 현행 오메가 시계라면 다 해당이 되겠지만 드빌 컬렉션에서 시작됐다고 하니까 한번 드빌 컬렉션을 다시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리스트입니다 2001년인데요 세계 최초의 실리콘 이스케이프먼트 시계가 등장을 합니다 율리스 나르덴이 그 주인공인데 2001년에 프릭이라는 시계를 선보이는데 생긴 것도 되게 특이합니다 다이얼도 시분침도 없는 시계에요 메인 플레이트 위에다가 밸런스윌이랑 이스케이프먼트 기어 트레인이 일자로 늘어서 있어서 이게 1시간에 한 바퀴를 돌면서 분침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계입니다 다이얼의 자리에는 시간을 알리는 아워디스크가 24시간마다 한 바퀴를 돌면서 시간을 알려주고요 그래서 와인딩 시스템을 제외한 사실상의 무브먼트 전체가 회전하는 이걸 뭐 트루비용이라고 해야 되는지 케루절이라고 해야 되는지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 등장을 하는데 프릭이 등장 당시에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이유가 실리콘 소재를 처음 시기에 도입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뭐 자성이나 마찰 온도 변화에 강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활용하지만은 프릭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실리콘이 워치메이킹의 대혁신을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프릭의 개발에서 실리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무브먼트 전체가 다이얼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시계이니까 이스케이프먼트가 금속으로 돼서 무거우면 이 아이디어가 구현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실리콘 소재가 들어가면서 무게가 많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잘 돌아갔던 거거든요 실물 시계로 프릭이 존재하기 위해서 실리콘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 점에서도 의미 있는 기술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프릭을 보시면은 율리스 나르덴의 가장 급진적인 아이디어 급진적이라고 쓰고 미쳤다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실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시계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하이엔드 브랜드들이나 럭셔리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해밀턴이나 글라이싱 같은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세이스 시계들 그리고 주인공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세이코도 있고 이야깃거리가 많은 시계들은 찾아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유용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